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총 15편에 이르는 성전술래시 중에 그 11번째 시입니다. 본시는 성전술래시임과 동시에 또한 시인 자신을 위시하여서 민족 전체의 죄악을 통여하며 사죄하는 참회기도 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시는 바빌론 유수로 끌려가던 시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 3부분으로 구분되는 본시의 전반부인 1절에서 4절은 자신이 깊은 대처한 원인이 죄악 때문임을 솔직히 고백하는 내용이며 중반부인 5절과 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기대함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후반부인 7절과 8절은 이런 시인의 기대감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대하면서 민족을 죄악에서 구속하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가장 깊은 데 빠질지라도 원망과 탄식이 아닌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의 깊은 데는 어비스라고 해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바닥 끝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서 바라보며 부르짖을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없는 상태 말입니다. 특히 1절의 죽게 부르짖은 나이다의 시제는 완료형으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져온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랜 고통 속에서 시인이 부르짖어온 기간이 그만큼 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간직한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그 누구의 인생도 고난을 면제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단지 그 고난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다를 뿐입니다. 본 시의 시인은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가장 올바른 대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깊은 시름과 기약 없는 고통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부르짖는 것 말입니다. 요나가 치륵같이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기약 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깊은 데서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깊은 데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의지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가장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도처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는 우리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의 응답을 깊은 데를 통해서 경험함으로 더욱 정금같이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렇게 깊은 고난의 수렁을 기도처로 삼고 기도하며 응답하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 도다에서 보다시피 우리의 기도는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의지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소망과 바람은 변덕스럽고 주때 없으며 근시한적이고 비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봇집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처럼 감사를 잊고 또 다른 욕망이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질주하기가 일수인 것이 우리 인간임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영원 불변하시듯이 그분의 말씀 역시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외 없이, 1.1에게 오류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안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라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근거로 구하고 아랍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구보 또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통열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의지에 따른 기도가 아닌 영원 불변하시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면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유구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례자들과 수도사들이 올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의 언어를 자신의 기도 언어로 삼아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생활도 시편 기자의 신념과 언어를 본받아서 응답받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시다는 겁니다. 8절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해서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하실 죄가 없으십니다.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바로 7절 여호와 깨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구속해 주십니다. 인자심의 히브리어 원어 해세드의 의미는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끝이 없다는 표현은 이미 인자 자체가 다함이 없는데 끝까지 없다는 것이니까 중의적인 표현이며 그만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그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그 사랑을 그 극률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7절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 쫓아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실수와 잘못도 능히 용서하시며 도리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히 여기시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망설임 없이 안겨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고난 영혼을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품 안에 의탁하고 참된 안식을 누려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련하게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죄악과 공경과 어려움을 죽게 맡기며 그분께 의지하고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하 우리 주여 화물 많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며 약속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생활이 되게 하시고 시편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되며 생각의 언어가 되며 일상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경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은 데서 아래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이 임할 하늘 방향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시인이 개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민족 전체를 주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남설미랄교의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와 민족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셔서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영적 회복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끝없는 인자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